아산 지역에서만 모두 21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구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도 도시개발이 이어지면서 중부권 새로운 성장 거점 도시로 발돋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착공한 아산 모종 새뜰 지구입니다. 시가 직접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지로 모종동 1원 57만 제곱미터에 4,260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난 1월 지구 내 지작물 철거를 시작했고 내년 2월까지 가칭 모종중 개교에 맞춰 주변 기반 시설을 먼저 완료한 뒤 오는 2027년 중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풍기역이 들어설 예정인 인근 풍기역 지구 역시 68만 제곱미터에 4천 가구를 수용할 규모로 추진됩니다. 현재 시시계획 인간을 신청한 상태로 2026년 착공에 들어가 2029년 말 중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시는 북부권인 둠포에 2026년 말 착공을 목표로 센트럴파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찰병원 건립이 확정된 초사동 1원에는 오는 2031년까지 폴리스 메디컬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유일하게 신도시급으로 추진되고 있는 탕정 2지구 도시개발 사업도 내년말 착공에 오는 2029년 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 도시개발 사업도 온양동과 배방, 탕정 1원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종 2지구를 비롯해 배방 휴대지구, 탕정 신도시 센트럴 지구 등 모두 16개 지구로 2030년까지 수용 가구만 4만 9천 5백 세대에 달합니다. 계속되는 도시개발 수요에 아산시는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체계적인 도시공간 구성을 마련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기반시설 구축, 문화, 여가, 복지가 담보되는 스마트 도시개발이 되도록 최근 1년간 증가한 아산시 인구는 1만 4천여 명. 중부권 새로운 성장 거점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